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게임은 EA 스포츠의 신작 격투 게임 UFC 3 데모 UFC 3 데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UFC 1,2도 재미있게 즐겼던 저로서는 또 3 안해볼 수가 없겠죠 UFC 영상 우악곳에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은 영상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3는 어떤 점들이 바뀌고 어떤 점들이 더 재미있고 알찾았는지 한번 데모를 통해서 오늘 만나볼 수 있도록 하죠 이 말은 이제 우악곳에 게임방송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은 빨리 구독을 해라 안그러면 이렇게 니킥을 맞는다 그런 뜻이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데모이긴 한데 이건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이제 그거죠 어 그 피파 얼티메이트 팀하고 똑같은 거 이거 근데 이게 좀 UFC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는게 특정 직업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조금 너무 직업 잘못 선택하면 그냥 똥망행 타버리는 디비전으로 올릴 수가 없는 이런 밸런스적인 측면을 좀 다듬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디비전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구나 이게 뒤로가기가 없냐 게임이 어 게임이 뒤로가기가 없어 뒤로가기가 없어 계속 봐야돼 무조건 어 이거 잘못 눌렀다 됐다 뒤로가기 생겼다 어 얼티메이트 팀은 이제 뭐 그... 뭐 죄송한데 얼티메이트 팀 하기 싫은데 자꾸 억지로 치치네요 어 혁본자님 4결 구독 감사드리고요 뭐 갑자기 맥그리그하고 대결을 일단은 시작한거니까 한번 보죠 예 뭐 완전 똑같은데 나오는거 뭐 변한거 하나도 없는데 뭐야 돌아가는 카메라 앵글까지 똑같은데 이거 설마 얼티미트 팀으로 한번 더 팔아먹으려고 낸건 아니겠죠 일단 좀 패스하구요 얼티메이트 팀은 네 잘못 들어온거니까 어 어 어 되게 되게 옛날처럼 빠르지 않고 어 되게 오 야 훨씬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다 아 훨씬 좋아졌어 왜냐면은 옛날에는 솔직히 말도 안되게 빨랐잖아요 이번에는 좀 현실감이 느껴져요 게임에 게임에 현실감이 느껴진다는거 어 어 어 어 어 어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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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 헤드 바디 에너지 단것도 나오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타격감이 엄청 좋아졌어요 타격감이 엄청 좋아졌어요 타격감이 타격감이 엄청 좋아졌는데 근데 기술 쓰는게 좀 많이 달라진거 같다 옛날하고 기술 쓰는게 타격감이 엄청 좋아졌어요 와우! 자 일단은 이건 잘못 들어왔는데 자 잠깐 해봤는데 타격감이 완전 바뀌었네요 예 완전 바뀌었습니다 다행히도 훨씬 실제같이 묵직하고 실제 싸우는거 같은 느낌이 들고 옛날보다 그리고 어 훨씬 일단은 타격감이 진동도 엄청 크게 오고 예 멀티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솔로 챌린지하고 뭐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까먹어서 솔로 챌린지를 한번 해봐야되나? 아 얼티메이트 팀은 일단 나오고 그쵸 파이트 모드 파이트 모드 한번 해볼게요 파이인 아우 파이트 모드 파이트 모드 아 두개 밖에 안되는구나 아 되네 잠깐만 케빈 리 캐릭터 바뀌는건 여전히 좀 느리긴 한데 데모인데도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지원을 해주네요 코너 맥그리고 한번 해볼게 어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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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 사람 좀 살쪘는데 예 똑같네 레프리도 이런 부분은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똑같은게 아쉬운데 그냥 내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다 건들 시간은 없었나 그래픽은 비교해서 보면 좋아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봤을때는 옛날에도 워낙에 좋았으니까 뭐 풀스루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 그치 커리어 모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좀 봐야겠네요 어 그치만 잘 모르겠는데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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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UFC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옛날 그 UFC 느낌은 아니고 어 아무리 맥그리고 정도 빠른 선수도 옛날 그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 더 커졌네 맥그리고 멀티를 한번 가볼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많이 까먹어서 더 멀티 한번 연습 한번 살짝 하고 멀티 가보자 재밌어요 더 재밌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더 재밌어졌습니다 지금 더 재밌어졌어요 자 플레이백 온 플레이백 오프 아 잠깐만 이게 원 아 이게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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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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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하면서 하면 따렇게 나갔었는데 아 아 가마차기 턱치기 원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아 그리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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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거 뒤로 돌면서 치고 이런 기술은 많이 없어졌네 없어진게 아니라 좀 바뀌었나봐 나 여기도 살짝 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쵸? 어 이거고 이렇게 잡는거고 이게 잡아서 옮겨서 싸 싸 놔주는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그건 없네 가이드는 없고 그냥 놔주는건 없네 깨라 그리고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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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킥 미들킥 하이킥은 어떻게 하더라? 아 이게 하이킥이야? 아 아 이게 하이킥이구나 이게 하이킥 옛날처럼 다양한 기술이 없어 옛날에 다양한 기술 나갔었는데 기본만 있는 느낌인데 뭔가 많이 바뀐게 있는거 같아요 좀 옛날에는 막 돌려차기 막 이런거 있었잖아 근데 그런게 없고 이게 좀 조작하는게 조작방법이 바뀌어서 그런거 같아 그치? 그니까 어떻게 하는게 있을거 같긴 한데 엘투 당기고 어 캐릭터마다 다른데 너무 없어 그걸 감안해도 그냥 기본 로우킥하고 그냥 기본 로우킥하고 아 나도 옛날에 다 해봤었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 이게 위에 고 위에 수비 아래 수비는 따로 없나? 기술을 안찍어서 그런가 기본만 있는 느낌이긴 한데 네 일단 그냥 어차피 데모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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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바로 멀티 가자 음 온라인 퀵파이트 아 두개를 동시에 눌러야돼 아 두개를 동시에 눌러야돼 아 라이트웨이트 끝밖에 없네 데모라 아 아 아 아 어 걸렸다 누구 맥그리고 해 그냥 타르 자 한번 해보자 자 멀티입니다 어 자 프로필 사진도 나오네 switching stance is here again going back to the jab just out of range well he's always on the counter-attack but a nice leg kick there by McGregor opens with the left and the lands flush 트리거 두개? 아 이렇게 아 많이 바뀌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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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해 얘! 어이 고인물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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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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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 사람은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네 어 아 벌써 마운팅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는 사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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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호입니다 진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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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야 어디서 어디서 형을 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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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까비 어 기술이 많이 모르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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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ng with his punches now took him a while to find the range. he has found it now. acak area ie as to get those hands up. a Nice 바비 mogelijk 아 아 아 아 아 아 That combination of strikes. Fixing it up beautifully tonight. 어떻게 막는 거야 이거. Fighters back to their feet here. Tries to work it into a take down. Just missed with the straight left hand. Conor McGregor with some nasty body shots. Hit him with a jam. Oh, he hurt him! He hurt him! He hurt him! Ah, it was good! Ah, it was good! It was good, it was good. It wasn't bad. Let's do Zino. He's doing some training. Zino,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Aggression and pace, bu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is guy. He hasn't really showed any signs of slowing down tonight. He's landed that one. Well, some have gotten through, Joe. This shot is blown. Oh! This could be it! Oh! What a leg kick! Hard inside leg kick. Oh! How about that chin? Big shot! Yeah, these are what they say about my mother punch. Oh! This could be it right here. Much improved defensively as he blocks the shot. And now starting to snap off that jab. Oh! Oh, lands another shot to the body. Beautifully placed as he continues to punish his opponent's midsection here in this round. Diaz going for the leg kick. Nothing doing there. Overhand left. Conor McGregor with a vicious leg kick. McGregor going for the leg kick. He misses. Oh, he's really starting to apply pressure on his opponent here. Different approach here in the last couple rounds. Oh! He's locked! Ah! Ah! This guy! This guy! This guy! This guy! This guy! Oh! Oh! 어 뭐야 나이스 시간 버티기 나쁘지 않았 나쁘지 않아서 타격 많이 했어 준호야 아 이거 좀 그만 걸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그만 걸어 이 새끼야 뒤질라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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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m.. Conor McGregor gets caught by the inside leg kick. Look how light he is on his feet too! Let's go! He's got right hand up! Beautiful punch, bro! Well, not only has he stayed aggressive as he was at the— Oh! Huge right hand! He's hurt here. Nice leg kick. ...lands an outside leg kick of his own. 이 정물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조용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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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He's got him hurt here. Back up. Under one minute now to go in round four. Oh, effective strike there by McGregor. How about that chin? 오! He's got to be careful here. He's clearly in trouble. Look out for the leg, look out for the leg. Look out for the leg. 아, 이거 왜 자꾸 걸리냐.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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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되게 많이 어려워졌어. 옛날처럼 막 화려하게 현실성을 되게 많이 늘려줘서 나는 재밌다. 옛날에는 현실성이 없었거든. 막 거의 무슨 뭐 무한 체력맨들이었는데 이제 진짜 현실성이 있어졌어, 게임이. 뭐지? Come on, buddy. Keep your hands up. Let's go. Well, he might be working towards an attractive knockout here tonight as he continues to pepper that body. Look at those numbers. Bottom of your screen. That has been the most significant- Whoa! He hit! He hit! He's blocked! Whoa! Whoa! Oh! Blocks the shot. Slips. Oh! He's in big, big trouble here. Excellent movement here on the ground. Into full guard here. Very nice sweep, winds up in his guard. And he's gonna transition to the back. He's gonna step over, full mount now. McGregor gets up, but he looks dazed. He looks confused. Whoa! He's in big, big trouble here. Man, has his chin been tested early. Under two minutes now to go in the fight. Good defense there. Oh, very nice. Oh, how about the bruise on the outside of his thigh? He might be- Oh! Another one! He's got him hurt here. Oh! What a leg kick. Excellent movement on the ground here. Always trying to better his position. Clinch by Nate. And there's a single attempt. Beautiful takedown by Nate Diaz. Excellent movement and transitions here on the ground. Staying busy. Good shot to the head. Oh, worked hard to get up again, but he looks like he's compromised. Huge block there. McGregor gets touched by that kick right to the body there. Nice. And here's the end of the fight. And here's the end of the fight. Oh! Oh! You look large, man! You look like you. You look like your foot. But this's his friend. Deborah, you're too about to get your face. Here's the suspect. Oh! All three Roots to go in the court. Ah! 게임이 이상하네 야 아 테이크다운에 쓸데없이 점수 오지게 주네 점수 그치 아 토탈 스트라이크는 내가 내가 57대를 더 때렸는데 진오보다 아 좀 그렇다 그치 어 좀 그렇다 나도 두번 시켰잖아요 니가 왜 형이야 딴소리 하고 있어 아 내가 원래 테이크다운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되게 게임이 좀 심플해진 느낌이에요 살짝 옛날에는 막 너무 사기인 느낌이었는데 지아즈 가자 그냥 게임이 좀 심플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퍼요. 왜 이러냐. 아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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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rs silentwell there to avoid the left-hand 1-2는 버전으로 소리를 중심으로 벽gusson gets caught by the inside leg kick. 아직도 더 선거지에 맞게 2-2ft! 2-3-2ft! Well, he's looking for that left hand. Just out of range, though, with it. Oh, 1-2. Look at that, he's timing that jab. Back to the jab now, no good. Well, his opponent's got the read now, Joe, as he lands the punch to the head. 패링은 없어졌어 패링은 없어졌어 내가 보니까 패링은 없어졌어 패링은 없어졌어 이번엔 이길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왜 저돌적으로 해 내가 가서 다 맞아주는 느낌이잖아 되게 간편해졌다 캔슬도 간편해지고 아 이거 뭐야 도대체 뭐야 이 자식아 뭐야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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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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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 . . . . . . . . 아니 아니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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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바 oh another shot he's in trouble nasty combinations here oh lands a nice one two oh head kick oh very nice 아 로우킥을 넣었는데도 이래 아 로우킥을 넣었는데도 이래 로우킥 넣었는데도 무시하고 주먹 들어와 아이스 This is exactly the sense of urgency you're looking for. Try to take the judges out of it. He is lighting them up now. Hit him with that overhand. It's a nice back and forth action here. That one hurt. Whiffs on the straight right hand. Oh, good job defensively there to block the strike by Ferguson. All right, 45 seconds now to go in the round. You gotta go, you gotta move. Oh, what? Oh, this is what? Ah, it's time. The fight's here tonight. And it lives, the official... O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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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 win the fight. You win. No, I'll lose. I won! I won! 레전드였어요 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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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이제 아니 뭐 지면 못한다 그러고 이기면 매수라 그러고 니들은 뭐 진지하게 방송을 볼 생각이 있냐? 무서운 세상이야 아까 콤비네이션 한 번 썼잖아 해설도 무슨 콤비네이션 막 이랬어 그때 저거 피자도 콤비네이션 피자가 맛있다고 이 새끼 봐라 싸가지가 없네 싸가지가 싸가지 보소 이 새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거 이상해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하하하 통화했지 어 어 아니 지마 다리 어떻게 막어 다리 지마 어떻게 막어요 아하하하 다리 다리 어떻게 막아요 죄송해요 짜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이 야 다리 치료좀 하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싸가지 싸가지없는 얘는 무슨 기술을 많이 쓴다 얘는 기술을 많이 쓴다 멋있다 왜 이렇게 빨리 나갔지? 니들이 해보세요. UFC 어려운 게임이에요. 고인물만 남은 게임 중에 하나에요. UFC도 일반인들이 하는 게임이 아니야. 아 안되겠네 가풀린님 2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무릎 파괴자 왔다. 나도 같이 칠거야. 어 잠깐만 아 아 좀 아 이 새끼 진짜 아 이 새끼 진짜 한 번 더 가장 큰 상대의ili Importance here. 정말 좋은 Job blocking All those shots coming at his head. 만조. 기준유스는 내내 that head Open. 목적에 고여도 살älvated at this point in time. 그 잡은eka 보다 살고 있는 것 같다. 바람에 비행하는 것 같다. 큰 상대에 fines. 오! 앞, 오! 아 다리 진짜 존네 잘 쳐 다리 아 제가 제가 다리를 잘 치는 캐릭인가 다른 캐릭터로 해볼래 나도 토니 퍼거슨 한번 해보자 아 다리 진짜 어! 좋은 defense! 옥수수수의 왼쪽 손에 랩치고 어! 어! 네네네네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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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에게 덜해보는 것은 으이여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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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3 og 와윽 으윽 Yes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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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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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더 두min의 한 방향으로 가시려고 1분 1분 좀 더 1분 2분 1분 1분 공부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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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2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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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rch 아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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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eb 나 꼭 아잇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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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현금으로 계속해서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녀의 상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분은 선거의 힘을 주기기 때문에 이 분은 선거의 힘을 주기기 때문에 또는 선거의 힘을 주기 때문에 전이 Ferguson이 너무 좋습니다. 이 분은 선거의 힘은 이 분은 스트레칭을 주기 때문에 설거지에서 전국의 힘을 주기 때문에 공격이 전국의 힘을 주기 때문에 선거의 힘을 주기 때문에 좋았어. 배운 거 써먹자 존네 꿀잼 존네 꿀잼 일로와 왜 그래 아니야 어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새끼야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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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근데 좀 늘었어. 조금씩 늘고 있어 실력. 조금씩 실력 늘고 있어. 개집중해서 할게요 진짜. 개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리 스위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볼까? 아하! 이번에는 진짜 여태까지 배운 거 총 다 합쳐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농담 안 하고. 1, 2, 3, 4, 3, 4, 3, 4, 3, 4, 3, 4, 3, 4, 1, 2, 1. How about that change? Looking to avoid that left hand. And he connects there, Joe. Nurmagomedov gets hit with a kick here let's see how he responds that one hurt oh tags him with the streak nice job there man oh what a leg kick he's got him hurt here just over three minutes to go in our first round under three minutes now to go in round one oh well he got his head snapped back by that straight hand there and he's shown a vulnerability tonight by leaning right into that punch as he tries to set up his own offense may want to focus on some defense here moving forward he missed that kick Nurmagomedov gets caught by that straight punch his defense has abandoned him tonight beautiful inside leg kick going back to his patented kicks here but unable to find the target there oh nice leg kick 90 seconds now to go in this one excellent posture here beautiful scramble slightly deflected beautiful right leg kick there both guys really throwing with authority oh massive head kick there we'll see if he can finish yeah and just inches away from landing one of those big right hands and just inches away from landing one of those big right hands another shot another shot Nurmagomedov to the beautiful take down back to the stand-up now both fighters up right back to the stand-up now both fighters up right 아하 좋아 좋아 할만해 타격 위주로 가 아 아 재키춘 아 지금 나쁘지 않았는데 재키춘을 하네 아 타격을 잘 하니까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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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s 왜 이렇게 오래 골라 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좀 반응이 느린 것 같다 반응이 좀 느린 것 같아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아 이 새끼 뭐하는 새끼 완전 반응이 느리다 얘가 좀 외국 사는 애 같아 외국 사는 애 같아 반응이 느려 아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니잖아 우리 사이 이런 사이 아니잖아 아 반응 왜 이렇게 느려 어 나와 나와 뭐야 나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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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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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어 어 어 어 아 아 어 이거 어 어 스태미나가 없어 이게 반응이 느려서 안 나가니까 내가 한 번 더 누르게 되니까 두 번 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스태미나가 너무 단다 위에 있는 서버가 왜 다 이 모양일까 그리고 스태미나가 멈추지 아니, 가자 통하지 어 내가 스태미나 없어 내가 내가, 내가 없어 타이어, 타이어 또 한 번 가자 송아지 진짜 미쳤네 이 새끼가 일어나 일어나 이 새끼야 얼룩소 이 새끼 얼룩소 그렇지 오케이 이거지 아 이제 조금씩 쎄지고 있다고 경험을 쌓고 얼룩이 어 좋았죠? 조금씩 강해지고 있죠? 넉다운 여섯 번 시켰어 혼자 좋아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아 내가 방파면 내가 더 반응이 좋아지려나 아 이거 초대하기구나 이게 바로 와카시에요 강해진다 아이콜 졸렬해진다 이것도 그렇게 폄하시네 잘하고 있는데 바보자 너 바보니? 바보자니? 아 맥 그리그 하시네 아 맥 그리그 하시네 꿈씨 쓰는 거 아니야 형 아 맥 그리그 아 맥 그리그 아 맥 그리그 잘하는데 잘하는데 잘해 아 이것도 두 번 나가 왜 로우킬이 아 홍아지 준비한다 홍아지 새끼야 홍아지 새끼야 어 오 오 오 오 오 og 보로 내 손이캤였어 이 손이 잘 안나와 어떻게 우선 그 하인드가 찰ença 강아줄 거리는 목지도 보증 속에 넉넉하게 혼랄 나스 넉넉한 것 기술 나스 넉넉한 것 나스 넉넉한 것 오케이. 나이스 나이크해. 나이스 나이크해. 오우! 나이크해! 일어나! 일어나, 새끼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왜 니가 병... 로우킥 싸움이야, 이제. 오우! 오우! 로우킥, 새끼야. 로우킥! 아, 아파, 씨발. 서로 존네 아파, 지금. 로우킥, 새끼야. 일어나! 일어나, 새끼야. 일어나. 로우킥! 로우킥, 새끼야. 아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타격으로 갈 거야. 뒤질라고, 뒤질라고. 로우킥! 오케이. 오케이. 왼쪽 송아지와 오른쪽 송아지 중 어느 놈이 더 싸움을 달아오. 왼쪽 송아지와 오른쪽 송아지 중 어느 놈이 더 싸움을 달아오. 일어나. 아. 아, 내가, 내가, 내가 씨발. 내가 차고, 내가 아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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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킥 로우킥 일어나 일어나 로우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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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장형 스트리머야 여러분들 성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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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성장했잖아 인정해주셔야죠 8번 넉담을 시켰어 하체빌런 하체빌런이야 하체빌런 어 노우킥 빌런으로 전직했다노 어 어 이게 바로 그 일본의 유명 격투가의 피를 물려받은 아 천양님 386명 호승 감사드리고요 빨리 방종하셨어 일본의 깐데또까상 일본의 깐데또까상 깐데또까상이 스승이에요 토키로 이마까상 앙깐데또 골라까상 깐데또까상 깐데또까상의 후계자가 접니다 토키로 이마까상 앙깐데또 골라까상 깐데또까상 깐데또까상의 제자에요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 잘한다. 잘하는데 얘? 이는 미쳤다! 내 아름다운! 내 아름다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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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샷! K.O. 다행했네 한번 다른 캐릭터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다리쌤 캐릭터 누구 있어요? 다리쌤 캐릭터 어 발제비 하나 추천해줘 패티스 애가 다리가 쎄다 얘가 다리가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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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hs 아 두 번씩 차 이거 딜레이 때문에 와 스테미너만 쫙 달았네 찜질 들어가야 되는데 well some have gotten through Joe this shot is blocked oh nice jab there by Pettis kick lands forward there well he's always on the counter attack but a nice leg kick there by Conor back and forth we go there's a kick keeps going back to that jab keeps throwing that jab but unable to land inside leg kick lands and immediately a mark on his opponent try to establish that jab well that kick landed the body beautifully placed right underneath that elbow let's see if he makes the adjustments now defensively to avoid opening up that midsection to further damage by that kick oh nice kick oh why are you doing that ah shit why are you doing that oh well time overhand there by Pettis oh nice leg kick there very nicely done he caught the kick he caught the kick changes his stance you'll see a lot of this from this fighter wheeze I don't have the ability too much too much him laughs Geoff ha has 하아! 괜찮아, 다리 하나 잘 가고 있어 지금 다리 하나 잘 가고 있어 어, 서로 빈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목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밑section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냥 뒤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힘이 됩니다. Pettis'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Conner with a nasty kick to the body. 좋은 combination from MacGrever! 내 다리가 왜 아파 아 그래 아 그래 ense leg kick those moves into full guard 어허... 체력이 없어서 큰일 났네 3라운드 버티기로 들어가야 되나? 3라운드 버티기로 총장 끝까지 흔들어 흔들어 곁을 시작하는 round off fast and try to pick up where he left off. He's got a knockdown! He's doing a great job of moving and transitioning here on the ground. Now goes in and secures the takedown. And they both stand up. Switching stances her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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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스. Well, not only has he stayed aggressive as he was in the previous round, landing a high volume of strikes, but he's also been efficient, not just with his strikes, but also with his body movement. Complete performance out of this fighter here tonight. Trying to hammer that lead leg. Just over three minutes now to go in the fight. McGregor gets caught with that punch. It's not the easiest guy in the world to hit, but he got caught there. Well, it's all pace and pressure down the stretch. He is really lighting him up now. Gets up again here, but hurting. Oh! This could be it. Oh! O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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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 깐대 똑가상 미쳤다 어 한 군데만 간다 나는 나는 한 군데만 까 한 군데만 간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박수 칠 때 떠나야 되지 않겠냐 데모인데 오늘 일정도 많으니까 UFC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UFC 1에서 2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맘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 위아래 수비가 바뀐거는 좋았는데 어 그거 빼고 다 안좋았어요 너무 캐주얼틱하게 바뀌어서 근데 이거는 정말 실제 싸움처럼 정말 타이밍 입력 잘해야되고 정말 몸이 무겁고 한 대 한 대 때렸을때 들어오는 진동이라던지 그런 현실감이 더 묵직하구요 더 현실성있게 바뀌어서 마치 피파 16에서 피파 17로의 변화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구요 정품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정품 나오면 아마 제가 커리어모드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